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때 따로 자기 시작하면은 각자의 독립된 공간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 점점 자기의 생활과 자기 생활의 마무리의 서사가 이 각각의 방에서 쌓인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책읽는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부가 각 방을 쓰는 게 괜찮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좀 반대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각 방에 이유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코고리일 수 있고 또 잠버릇이 너무 달라서일 수 있고 아니면 체온이 너무 다르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있는 분들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자녀와 함께 자야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감안하고서도 저는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서 함께 생활은 같이 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잔다는 건 성관계 이런 게 아니고 함께 한 침대에서 부부가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논박이 나올 수 있어요. 너가 코고리 정말 내 남편이랑 자봤냐 잠을 못 잔다. 아주 극심한 코고리가 실제로 그런 코고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코고리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 데시벨 측정한 걸 봤는데 그분의 코고리 소리 데시벨이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1위가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그래서 아직도 그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아내님 뭐죠? 그 프로그램이나? 풍물기행 세계를 가난가?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가장 코고리 소리가 큰 남편분의 아내분이 귀가 멀었어요.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얘긴데 제가 어릴 때 그 내용을 봤는데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내가 그냥 눈동대에 힘이 없이 그냥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그리고 제가 그 특수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명분화시켜서 우리만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두 부부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서의 여러 노력들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각방이라고 하면 별거를 생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사도바울이 쓴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도바울은 부부가 떨어져서 지내는 것을 허락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어떤 특정 기간으로만 한정해서 너희들이 잠깐 그렇게 서로 합의하가 전제가 되겠죠. 합의하에 그렇게 하는 건 허락을 하지만 허락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절제력이 부족한 순간에 사단이 틈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길게 보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일시적으로 기도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애초에 너희들이 독신으로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게 좋지만 성육에 넘어질 것 같으면 결혼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성관계는 배우자와 한다는 어떤 성경적 논리를 사도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부부간에 성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도 남자측이든 여자측이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얘기가 좀 샜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궁극적으로 하는 거냐면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서로 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 당분간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 괜찮지만 절제력이 약할 때 시험이 될 수 있으니 너희들이 아예 떨어져 있지 말아라.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별거 뭐 이런 게 되겠죠. 그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은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부부가 뭐 이혼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살고 있는데 그냥 각방을 쓰는 겁니다. 각방을. 잘 때도 따로 자고. 근데 문제 뭐냐면 잘 때 따로 자기 시작하면 각자의 독립된 공간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 점점 자기의 생활과 자기 생활의 마무리의 서사가 이 각각의 방에서 쌓인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왜 이 부부가 되도록 한 침대에 있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엄청난 혜택과 이 엄청난 선물을 스스로 걷어차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그 선물과 혜택이 뭐냐.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자기 전에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생각해보시면 그런 모형이 많을 겁니다. 이제 부부가 자기 전에 잠옷 입고 부부가 이렇게 자기 전에 서로 진지한 얘기 그리고 회의해야 될 내용 그리고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침대에서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자유하고 자잖아요. 그게 일종의 아주 소중한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분방을 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저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는 큰 혜택이 뭐냐면 침대에서 나누는 가장 사생활적이고 가장 부부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까요. 가장 릴렉스한 상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인격적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데 떨어져서 잠을 자다 보면 그런 걸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가 끊긴 가족이나 대화의 기술이 좀 떨어지는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정서적으로 서사가 이제 부부가 서사가 함께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배우자가 각자의 서사로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서로 각잡고 이 날은 우리 함께 대화해요. 이런 게 아니면 대화가 점점 시들시들해지거나 표면적인 대화만 하거나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점심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저녁도 함께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대화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작은 틈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1년, 2년, 3년 이러면 나중에는 다시 못 합칩니다.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신학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과연 그게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일까? 라고 생각할 땐 배우자는 나와 한몸이 된 사람이고 한몸을 만드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신성함이 서려있는 신적 제도가 결혼인데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나와 너의 결혼은 사본, 복사본이고 원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우리 부부에 반영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각각의 합리적이어보이는 명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판단 자체가 크나큰 이 현대성이라는 것에 속해 있는 어떤 현대적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현대적 요소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부부가 성관계 때문에 이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아내가 배우자의 체온이 얼마나 좋습니까? 손잡고 있고 또 결국 이제 손잡고 있다가 더워서 또 뗄 수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만 그 배우자와 내가 함께 가까이 붙어 있고 또 껴안고 있고 이 자체가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자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물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코고리 때문에 난 안 된다. 너가 몰라서 그런다. 너 그 데시벨 측정해봤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잠들기 직전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남편분이 치료도 될 수 있고 어떤 의료적인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 각자가 노력을 하는 그 방향을 이미 그냥 딱 정해놓고 현대적인 어떤 우리만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라고 하는 그 방향성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에 토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시는 그 과정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잠자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잠자리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래서 부부가 각 방을 쓰는 건 부부에게 주신 가장 큰 혜택과 축복을 스스로 거절을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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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